제주도 북쪽 해상에서 유출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기름띠가 넓게 퍼진 모습이 관찰됐습니다. 다큐 제주와 제주대 돌고래 연구팀에 따르면 어제 오후 5시 50분쯤 제주시 구접 하돌이 부근 바다에서 수 킬로미터에 걸쳐 떠있는 기름띠가 확인됐습니다. 또 넓게 퍼진 기름띠 사이로 보호종인 남방큰돌고래 무리가 지나가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. 이들은 돌고래 무리를 관찰하다 기름띠를 발견하고 해경에 신고했는데 당시 주변에 좌초된 선박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.